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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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분들도 훌륭한 연기를 통해 너무 너무 잘해서 영화를 온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항상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김남길 군의 코미디 연기 아주 재밌었고 멋진 액션까지 다 가미해져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. 오락영화로서는 이상 재밌는 거 없을 것 같아요. 기대만큼이나 굉장히 재밌고 풍성한 스토리 너무 대박이었어요. 고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예진이의 액션 연기도 너무 좋았고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너무 재밌는 영화 웃기고 재밌고 모든 걸 다 읽는 정말 판타스틱한 영화였습니다. 올여름은 올여름은 해적 무슨 일이 필요할 땐 해적 파이팅!